네, 2024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그림은 프라이팬을 가열해서 달걀 요리를 하면서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프라이팬 바닥은 비열이 커서 매우 빨리 뜨거워진다.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해. 손잡이는 전도에 의해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해 라고 하는데 이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열의 이동방법, 대류, 전도, 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비열에 대해서는요 통학과학에서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드렸습니다. 즉, 비열이 크면 열량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뜨거워진다는 것은 비열이 작은 것을 말하고요. 자,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하는 건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열 이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건 둘 다 맞는 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보시면 다음은 부력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용수철 저울에 질량이 100g인 추를 매달고 추가 정지한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 눈금을 읽으면 당연히 100g에 해당하는 무게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가의 추를 물속에 뭔데? 담궈서 뭔데? 추가 정지한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담궜는데 추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읽으면 정지했으니까 아래로 당기는 무슨 힘이 있을까? 중력이 있고요. 위로 떠받치는 누구가 있을까? 부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는다라고 하면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중력에서 부력을 뺀 값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후 다 질량이 200g인 추로 바꾸어서 이 관화 과정을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옳은 설명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100이고 이게 W면 200일 때는 지금 공기 중에서 측정한 건 EW가 되어야 하겠지. 그러면 이제 기역을 보겠습니다. 기역, 디귿은 각각의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되니? 라고 하는데 부력의 크기가 아니고 중력 빼기 부력 중 빼기 부력이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틀렸고요. 자, ㄴ은 EW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디귿은 니음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아래쪽으로 EW가 있고요. 뭔데 여기에서 부력이 있으면 이것까지 고려해서 남은 게 디귿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디귿은 당연히 힘의 방향이 중력과 부력이 반대니까 니음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디귿이 정답이고요. 자, 부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측정하는 것은 고1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오고요. 물리원에서도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내용, 그래도 유체, 액체나 기체가 어떤 물체를 떠받치는 게 부력이다라는 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즈 A 가까이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보다 크고 이 바로 선상이 생기는 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 A 가까이에, 어떤 렌즈가 여기 있단 말이야. 렌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뭔데? 봐봐, 물체보다 우리가 봤을 때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이 생겨. 그러면 물체보다 크고 똑바로 서 있다라는 건 A가 무슨 렌즈야? 우리 눈에서 커진 거잖아. 그러면 뭔데? 이 렌즈 자체가 볼록해야지 커지는 거지. 오목렌즈는 작아지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 뭔데? 볼록렌즈이다. 맞고요. 이 볼록렌즈는 우리가 돋보기죠. 이 돋보기는요. 빛을 모으는데 이용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딸님. 자, 어떻게 이 렌즈,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만들 수 있니? 라고 하는데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작은 상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건 이제 렌즈의 뭐 작도 원리까지 어느 정도 암기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 이건 이제 사실 중학교 때 하나하나 배우고 뭐 바로 선상 아니면 작고 거꾸로 선상 이런 것들 암기하는 게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통학과학이랑 물리원에서 연계는 되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